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904년 2월 9일날 일본과 레시아 간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레일 전쟁이라 부르죠 당시 29세 청년 이승만은 5년 동안 반영을 행한 중죄인으로 한성 감옥에 갇혀 있던 중입니다 그는 이어흘디힌 2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4개월 동안 불빛이 새해 나가지 않도록 큰 온기를 뒤집어 쓰고 등불을 밝힌 다음 오늘날 국판 440역 쪽에 이르는 독립정신안책을 집필했습니다 참고로 그는 1904년 8월 5년 7개월 만에 한성 감옥에서 출감해서 3개월 만에 민영한의 후원을 얻어서 미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존 회의 미국 국무장관에게 대한의 독립을 청혼할 사명을 띈 일사신분이었습니다 지금 나라의 상황이 위태위태합니다 4.15 총선의 부정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29세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서 목숨을 걸고 집필했던 독립정신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과 교훈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은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펴낸 소책자 독립정신을 압축해서 해설한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읽자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몇 차례 걸쳐서 압축하고 간단한 해설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승만이 말합니다 남의 나라가 내 나라 해변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찌 혈기 충만한 남아가 보고만 있는가 하물며 국권과 강토를 보존하고 못함이 전적으로 이 전쟁의 결과에 달려있지 않는가 지난 30년간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어찌하여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이제 만국의 운명을 구경이라는 처지가 되고 말았는가 독립정신 제46장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회사든 좋은 시기 평범한 시기에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세상사를 관통하는 이치라고 봅니다 어찌하여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이것이 바로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이 나라가 망할 처지에 놓이게 된 근본 원인을 29세 청년 이승만은 독립정신의 계려에서 찾습니다 이 독립정신의 계려란 것은 2020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느냐 둥느냐 번영의 길로 가느냐 자유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노회의 길로 가느냐 가난의 길로 가느냐를 판명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이승만이 말합니다 대한인민의 마음 속에 독립이란 두 글자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인민들의 마음 속에 독립하려는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가는 일이다 독립하는 마음을 스스로 가져야 되고 독립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봐도 지도자의 책무라는 것이 29세 청년이 설판한 내용입니다 청구역 4년도입니다 4년도에 설판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립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신적 독립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력 독립이다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정신적 독립과 물질력 독립의 기초를 허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대지 위에 우뚝 스스로 서서 운명의 거친 파고를 헤쳐 나가고야 말겠다는 그런 결의를 갖고 마음을 먹고 행동할 때 자신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신적 결기와 기백의 중요성을 1904년도 29세의 청년 이승만은 깨우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노예처럼 사는 길이 있고 당차게 힘들더라도 스스로 개척하는 독립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독립의 길이지 노예의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는 인간 본성을 정확히 괴뚫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말합니다 대저 괴로움을 면하고 편한 것을 취하며 죽기를 면하거나 살기를 도모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모든 종류의 자연스러운 성정이다 본성이라는 뜻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좌익사상의 근전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몰이해와 오판이 놓여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점은 아주 중요한 가정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인으로 뿐만이 아니고 지도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를 잘못 선택하면 평등경제 평등사회 등과 같은 엉뚱한 도구마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망치고 국민을 고탄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1904년도에 29세 청년 이승만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래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자다라는 점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는 국가가 길이길이 번영한 국가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승만은 말합니다 도물주는 모든 사람에게 다같이 권리를 주셨으므로 생명과 자유와 안락한 복을 추구하는 것은 다 남이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이다 한 사람이나 한 나라나 자기가 제 일을 하는 것을 자주라 부르고 따로 써서 남에게 의지 않는 것을 독립이라 이르는데 이것은 인류로 태어난 자에게 부여된 천품으로서 천부적 그런 품성으로서 인간이라면 모두 다같이 타고난 것이다 참 자주와 독립을 이렇게 멋지게 해석합니다 제 일을 하는 것을 자주라고 부르고 따로 써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을 독립이라고 부른다 1904년 전제 왕정하에서 29세의 젊은 청년이 이 같은 발상을 하는 것은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부흥하는 데 큰 추진력을 제공했던 것은 바로 새말운동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말운동의 3대 정신은 자조와 건면과 협동입니다 이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자조와 건면입니다 자조는 독립과 동의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승만은 자기 일신을 위한 영달만이 아니라 스스로 부지런히 움직임으로써 자신을 돕고 가족을 돕고 타인을 도울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이야기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천지를 주제하시는 이가 내게 맡기시어 세상을 위해 쓰도록 하신 것이다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천리로 보면 이목구비와 사지백체는 다 같이 타고 나서 더하고 덜할 것이 없으니 이것은 하늘이 다 각기 자기가 제 일을 하고 자기가 제 몸을 보호할 것을 모두에게 부여해 준 것이다 육신에 딸린 온갖 기기묘묘한 것들은 다 자신이 평생 쓰기에 넉넉한 연장들이다 부지런히 자신의 몸과 마음과 두뇌를 사용해서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사용하기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것인지 이 세상은 이제 일하는 시간까지 규율하고 규제하는 그런 세상으로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두뇌는 쓰면 쓸수록 더 발전되고 성장하고 개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자신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나라에 이바지하는 길이다라는 점을 29세 청년이 갈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더 중요한 내용들을 독립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세상 사는 이치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또 세상을 제대로 사는 방법 지혜롭게 사는 방법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란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죠 독립정신의 부족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깊이 세계화됩니다 독립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정신적 독립과 물질력 독립입니다 나라가 주는 지원금에 의존하는 것이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재원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부추기는 위정자나 지도자들은 역사의 죄인이 저는 될 것으로 다는 합니다 그리스를 보거나 이탈리아를 보거나 스페인을 보거나 아르헨틴을 보거나 볼리비아를 보거나 베네수엘라를 보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 독립과 물질력 독립, 자주와 독립 이것이 바로 29세 청년이 그때 조선민을 향해서 이해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Chron 1 Chron 감사합니다.